안녕하세요. 2022년 1회 필기, 통보질 및 기초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두께 9m의 점토층에서 하중강도 P온일 때 강급비는 2이고 하중강도를 P로 증가시키면 강급비는 1.8로 감사되었다. 이 점토층에 대해서 뭐 안밀치마량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안밀치마량, 델타 H가 되겠죠. 델타 H에 대한 건데 조건이 뭐 P1일 때 E1, P2일 때 E2가 나와있는 형태로 풀이를 하면서 H의 형태가 나와있는 공식을 딱 떠올리셔야 되겠죠. 델타 H에 대한 거, mv, 델타 P, H에 대한 거, 1뿌라스 2온분의 av의 델타 P, H로 구하는 거 그다음에 1뿌라스 2온분의 cc로구, P1분의 P2 형태로 해서 H에서 푸하는 문제의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E1, E2에 대한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네 가지 공식을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델타 H, 최종 안밀치마량에 대한 네 가지 공식은 여러분들이 항상 암기해 주세요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형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 형태에 대한 공식이 1뿌라스 2온분의 E1-E2에 대해서 네타 H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1뿌라스 2온분이니까 2.0이 될 것이고 2.0-1.8의 높이 9 형태에서 풀이를 하시게 되면 0.6m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게 되겠죠. 0.6m니까 당연히 60cm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형태입니다. 우리 안밀치마량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또 표현하지만요. 이 최종 안밀치마량 절차 H에 대한 공식 형태에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문제를 다 접하게 되지만 이 형태에는 여러분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들을 한번 좀 찍고 넘어가 보면 1뿌라스 2온분의 1뿌라스 2온분의 AV AV의 형태에서 AV에서 델타 P H 형태로 풀이를 하는 수 있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또 해주세요.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얘에 대한 형태에서 MV에 대한 거 델타 P 그 다음에 H 형태에 대한 거 공식 암기해주세요.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치마량에 대한 공식을 같이 또 풀 수 있는 거에서 1뿌라스 2온분의 2온분의 CC CC 로그 H1에 대한 형태니까 P온분의 P2 P1 P2 H 형태로 해서 네 가지 공식의 형태는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한 공식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풀이를 해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가 되는 형태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개난공법 중 모래질지반 형태에 대한 거 사용하는 공법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사실지반 그 다음에 점토 뭐 제가 말도 안 되는 말도 막 해놨잖아요. 점바다가 다 포기하기야 점성토는 전생의 치프가 되려면 압셈페치미아라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전기충격법 사질토니까 얘는 충격이야 전기충격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다짐 말투공법 폭파 충격 야객주의 공법 얘네들은 다 사실지반 점성토는 전기 방식 전기는 얘는 한쪽으로 보내서 다 물을 뽑아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성토는 물을 뽑아내는 거야. 물을 뽑아내는 형태를 찾아내는 거죠. 전기 방식법 생석기 말투공법 치안공법 프리로딩공법 압성토공법 샌드드레임공법 페이퍼드레임공법 치마공법 납작돼가지고 구해세우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실기에서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도 좀 자주 출제가 되는 형태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세요 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모래지반을 개량하면서 사용하는 거니까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바이브로 프로테이션 찾아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포화된 점토에서 비암을 비비해서 유유시험이래요. 그러면 유유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급속한 형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급속시공 그 다음에 급속파괴 단기간 형태에서 단기간 안전검토에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인데 시험했을 때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형태입니다. 그럼 이 형태에 대한 비만 비별 형태로 우리가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 cd값에 대한 것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cd값에 대한 것은 모두 0에 한다. 이런 건 안 되겠죠. 파이는 0이 아니지만 c는 0이다. 이건 안 되겠죠. 파이는 0이 아니고 c는 0이 아니다. 그렇죠. 4분 형태를 찾아내세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형태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유유시험에 대해서 옳은 거 찾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점토지반에서 불교란 시료를 채취했답니다. 이 시료의 지름이 50mm이고요. 길이가 100mm래요. 수분질량이 350g 함수비 나왔어요. 함수비 40%일 때 시료의 건조 밀도 패턴이다.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어? 감마 d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1 플러스 w 분의 감마 t로 우리가 풀게 되는 거고요. 항상 항상 감마 t의 형태를 구해서 어떻게 지식을 복구 뭘 하던 지식을 복구 뭘 하던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감마 t라 하는 것은 1 v 분의 w 1 플러스 2 분의 gs 플러스 2 s 2 se 감마 w 형태로 구했죠. 그러면 어떻게든 막 구하라고 해. 막 구해가지고 어떻게든 감마 t를 구해내서 다시 감마 t를 넣어서 감마디 구하는 문제. 이건 패턴이야. 형태야. 감마디를 바로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건조 밀도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감마디 감마디를 구해주세요. 그럼 감마 t를 구하려니까 수분 질량이 350 지름이 50mm 길이가 100mm 래요. 그럼 우리 형태에서 주어진 건 이거네요. 즉, 볼륨 그러면 이 시류의 지름이 50mm니까 4분의 파이 센티니까 곱하기 5 얼른 이거를 바꾸면 되겠죠. 센티로 5의 제곱 원의 제곱 곱하기 길이가 100mm니까 1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센티로 얼른 바꿔버려. 어차피 센티 형태니까 얼른 컨징해서 볼륨 형태로 우리가 구했어. 웨이트에 대한 건 350g이래요.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겠죠. 제가 미리 구했네요. 아, 저쪽으로 구했네요. 1.78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람포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람포 세제곱 센티미터를 구했어. 그럼 이 형태에 대한 것을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돼. 그럼 이제 끝이야. 1.78 1 플러스 함수비가 40%. 0.4 그러면 3번 1.27 형태로 구해드라. 이 형태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표현해보면 잔소리처럼 말하겠지만 감마 D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의 100%는 감마 T를 구해서 구해야 하는 문제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